나나야 우리 거의 다 왔어. 나나야 보인다 이제. 우리 보여? 여긴듯? 오케이. 아 잠깐만 나도 지금 조금 그거 하고 있어. 안녕. 나나야 멋있다. 나 싸우면 질 것 같아. 아! 아! 잠깐만. 나 죽었다. 그게 잘생긴 거야? 내 본 캐릭터? 잘생기지 않았어? 근데 미미가 잘생겼어. 이거? 잘생겼어? 어. 우리 외계에서는 꽤 잘생긴 편이야. 회귀 같은 거 물러서 우리 잠수함 먼저 가자 그럼. 아 아니면 여기 내 집 근처거든? 아파트 먼저 가볼래? or... 아 나나야? 내가 안 그랬어. 외계인이 그랬어. 어 뭐야 나나앤도 저기 같이 타고 있네? 아하하하하하하하 재밌다. 우리 외계인 괴롭히지마. 아하하하하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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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너 뭐야 일로와. 맘에 안들어. 일로와 자식아. 괴롭히지 말라더니 무기로 때리는... 죽었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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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집 구경해. 여기 2층도 있어. 오오. 여기 술도 있고 맛있것도 있으니까 술 한잔 해? 그건 좀. 아 그래? 오케이. 수작진은 좀. 아하하하하하하하 집까지 초대놓고 술까지는 좀 선... 난 집만 보러 온거라. 아 오케이. 와 뷰 봐라. 와 뷰 미쳤다. 뭐야? 무작위 집인데. 와 씨 잠깐만. 우와 뭐야? 너네 집 아니야? 맞아. 야 씨. 야 그럼 민욱이 여기로 날아오면은 창문으로 만날 수 있나? 어 뭐 보인다. 민욱아에 가까이 와봐. 아 씨 고급이야 뭐야. 이거 외계 침공 아니야? 어디에 가? 애플. 어. 근데 해면 너무 카와이한데? 어. 탔다. 어머나. 뭐지? 탔다. 하고. 안타져. 안타져? 아 잠깐만. 아 잠깐만. 아 잠깐만 잔아. 아 잠깐만 미안해. 아 이거 아니지. 아 뭐하는거냐 지금. 조인지를까. 아 이거 뭐. 야 이거 뭐 써서 하는거야 뭐야. 맘에 안됐으면 말로 하지. 아니야 아니야 아니야. 아니야 아니야. 아니야. 아 잠깐만. 우리 골라볼래? 뭐하고 싶은지. 일단은 내가 여기서 할 수 있는 거 한 세 가지를 알려줄게. 첫 번째. 그냥 이 맵에서 멤버들끼리 자주 갔던 장소가 있는데. 거기 가는 거랑 두 번째. 총 쏘고 싶으면은 민욱이가 미션방 같은 거 미니 버전으로 파서 거의 다 사던가. 아니면 민욱이가 약간 레이스 맵 같은 거 파가지고 레이스 같은 거 해보던가. 첫 번째. 자주 가는 장소 가볼래. 아. 타. 맞나요? 어 이제 됐다. 민욱이 따라가면 돼. 야 근데 내 캐릭터 개최벽이다. 왜? 허리 안 잡고 있고. 개 냉정하게.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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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죄송해요. 아 제가 오랜만에 운전해가지고. 쏘리 쏘리. 오케이. 아 쏘리. 잠깐만. 이거 안 오케이인데. 개 아파. 나 내 운전 진짜 잘해. 나 이제 믿어. 나 한 번도 안 부대치고 갈게. 응응. 야 민호야 속도 줄이지 마. 아 죽어. 아 죽었어. 어디 가. 아 잠깐만. 나 갈게. 나 그냥. 나 믿지. 나 못 믿어? 아니. 나 믿어. 나 안 믿어. 아 어떡해. 안 돼요. 그거 없으면 저 못 가요. 아 그래도 안정동이네. 어어어어. 그치. 저거 봐. 저거 봐. 어머. 비싼 차가. 왜 이렇게 오프로 들어가는 거야. 근데. 어때. 이게 스토리. 아. 장난 아니지. 딱 여기로 넘어가면 돼 이제. 아 잠깐만 아 자긴 넘어갔네 아 개치사하네 아 자기만 넘어갔어 다 왔어 다 왔어 여기거든 이제 여기서 오토바이로 저 꼭대기까지 가면은 인정할게 그래 어떻게 앞으로 타지? 어 다시 타면 돼 아 잠깐 다시 갈게 기다려 아 그런거 없어 막 그 무게중심 내려가고 이런거 아 그런거 없어 아 그러면 타도 되죠 아 나 한 통 아 나 깔렸어 맞혀봐 나 뒤에 탈게 나 목대기까지 좀 부탁드릴게요 기사님 그냥 놀았어 이러고 아아~~~ 아아~~~~ TV 아C니 1차 시범? 일단 데려다줘 아니면 나랑 오토바이로가기전에 맨몸으로 먼저 가볼래? join 2차 저렴하베기 여기서 내려 들어가서 맨몸으로 가보자 앉아 ura2 Okay 이거 쉽지 이거 맨몸은 Farm 어이씨 잠깐만 외계인이 지구 고민 아니 저거 맞아도 괜찮아 어 잠깐만 먼저 갈래? 나나야? 내가 먼저 갈까? 죽어 아니 죽으면 자카리 때문에 죽을거라 생각했는데 그걸 나나야 때문에 죽네 주먹을 주먹을 이렇게 갈겨버리시면 어떡해요 아 자꾸 손이 먼저 나가 어떡하지? 잠깐 출발해 그냥 쳐버려 그냥 와봐 와봐 아니 와보라고 하셔가지고 민웅이가 진짜 가버렸네 어렵던데 잘하네 뒤로 빼서 각도 맞춘 다음에 그치그치 너무 잘한다 아 역시 겜젤스야 나나야는 이정점 어 됐다 됐다 지구인은 아니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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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외계에서는 저거 사랑한다는 뜻이야 우리 지구인의 뜻으로 알아들으면 안되나야 아 아닌데 나한테 사랑한다 그치? 자카라 아 나 나 나 나 날 너무 사랑하나봐 나만 보고 끝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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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거 봐 이거 봐 내가 앞으로 가잖아 앞 보면서 안 나 내가 뒤로 가잖아 뒤에 보다 나 따라온다 나 진짜 사랑하나봐 아니 잠깐만 랩랩랩 해봐 나 랩랩랩 못하는걸 나는 바로해 진짜 봐봐 나는 바로하지 이렇게 뭐야 아 아 진짜 깜짝 놀랐어 어 뭐야 우리 실력을 보여줄게 진지밟게 어 doğ trailers 와CI이채 진짜 못하느냐 맞아 우우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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 어때? 우우우우우우우우우 frank 슬 crease 잘 Alternating 진짜 racism 하 sia 으 으 최고음 이제 온 다음에 오토바이를 옆으로 그치 그치 라나야 여기 이것도 한 번 해야 돼 보면은 파쿠로 하잖아 여기 스페이스바 누르면은 눌러서 이렇게 돌아오는 거야 지화 기다릴게 TPM TPM 맨몸으로 맨몸으로 와 맨몸으로 와 맨몸으로 와 맨몸으로 와 어후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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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후아